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원래 오늘 특파기 섹스콘 연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해요 여기 가사도 나온다면서요 노래 같이 불러주실거에요? 진짜? 몰라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윤성호 가수님하고 같이 티에스로 할겁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윤성호 가수님 아이쿠 자 다시 차렷 경혜 네 깔맞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드려드릴 곳은 추억의 소야구 국민가요 두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가 안나오면 박수가 안나오면 박수가 안나오면 박수가 안나오면 다개발 예 il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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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